오늘은 삼계탕 그리고 와우 음 음 오우 정말 맛있어 숙제 끝 마트 갔다가 세일하길래 사와봤는데 쏘쏘 굳이다 도마스 리바스 바보리첼라 쏘쏘 굳 굳 시간이 지나니 좀 좋아졌다 시원 주문 어디서 하나도 치얼쏘 오늘은 어묵탕, 닭꼬치, 은행 아, 가죠, 뭐, 가죠, 대고 남자라 너무 좋은데, 저런 말 살짝만 쓴다시가 없었어요 와, 이쁘다 와, 이쁘다 살짝만 쓴다시 와, 정말 이쁘다 와, 더 이쁘다 나도 살갑니다 오랜만에 물회 물회 우리가 먹고싶었대 엄마표 김치 한번 먹어볼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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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